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.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. 부모님께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를 반겨주시는 건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. 또한 믿음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우리들을 세워갈 수 있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가정을 은혜로 축복하고 나누며 살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주세요.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. 아멘